I'm fine 올바른 곳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네가 내뱉는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엔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은 많아지고 하루는 잠궈져 날 위로해주는 건 기나스뿐이야 대체 뭘 위해 이렇게까지 사는지 난 지금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2007년이었고 난 10년생 뒤바뀌어 버린 시차 여전히 피곤해 달락이 안 될 땐 내가 비행기 아니거나 가사를 적고 있다고 생각해 추면 돼 솔직한 피드백을 원했던 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오늘은 좀 지쳐있고 아무나 내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으면 돼 여러분 진짜 마지막 무대에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 내년으로 가볼게요 Let's go 1 2 3 3 2 3 4 4 5 감사합니다.